일본이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인 H-3 발사에 성공했습니다.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오늘 오전 9시 22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-3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. 작사는 발사 이후 지난해 3월에 실패했던 H-3 로켓의 2단 엔진이 계획대로 연소하면서 2호기가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H-3는 일본이 위성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작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한 2단식 액체 연료 로켓으로 현재 주력인 H-2A의 후속 모델입니다.